아 드디어 한잎버섯을 만났습니다. 한잎버섯 여기서 한번 보세요. 줌으로 다 짱겨버릴 테니까 좀 내려가볼까? 저기 쓰러져 있는 나무에 쭉 달려 있는 거가 아 뭐야 한잎버섯 입니다. 자 보이시죠?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가까이 왔습니다. 바로 한잎버섯의 모양입니다. 한번 따서 구경시켜드려 보겠습니다. 얘네들은 이 밑에는 100% 다 이렇게 벌레구멍이 있습니다. 하지만 약용으로 다 쓰는 것은 전부 상관이 없습니다. 지금 최상급 입니다. 수레를 담가서 복용을 해도 되고 뭐 이게 여러가지 약재로다가 쓰이긴 하는데 소나무 향이 배 있어서 그 술 향을 좋아하고 즐겨 하시는 분들은 무척 즐겨 찾는 그런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것도 운이 좋아야지만 나아요. 벌써 벌써부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몇 개 따가지고 가야되겠습니다. 잠시 또 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